한글창록의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대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세 사람이 해변을 따라 걸으며 단결과 화합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개를 잡고 있는 어부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어부는 개를 잡을 때마다 버드나무 가지로 엮은 바구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들 중 가장 원로인 4선 국회의원이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면서 여보 어부 양반 바구니 뚜껑을 닫는 것이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개들이 기어나와 도망가 버리지 않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부는 하던 일을 계속하며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뚜껑 따위는 필요 없어요 아니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다니요 지금 개가 기어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어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개들은 정치하는 놈들과 같아서 그 중 한 놈이 더 높이 기어오르려고 하면 다른 놈들이 그 놈을 끌어내린단 말이요 그런데 정말 얼굴이 뻘개진 국회의원들 앞에서 기어나오는 개를 바구니 속에 있던 다른 개들이 다리를 물고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의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진단을 끝낸 의사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부인께서는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른 사람의 뇌를 이식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자 애처가인 남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돈 걱정은 말고 제일 좋은 뇌로 이식수술을 해주십시오 대학교수의 뇌가 있긴 한데 한 천만원쯤 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과학자의 뇌는 한 천오백만원쯤 합니다 그럼 그게 제일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정치가의 뇌는 이천만원쯤 합니다 아니 왜 그건 그렇게 비싸죠? 그때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새것이나 마찬가지로 써서 이처럼 사람들의 인식에서 정치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이처럼 1번도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정치의 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치를 외면할 수도 없고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래도 이 세 시대를 책임있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라를 사랑하는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6.25 이래 가장 위험한 시련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데다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나라에는 나라를 대표할 대통령이 공석에 있어서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정작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곳 시간으로 내일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따위입니다 사도바울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무대로 선교하던 코스모리탄 세계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지 자기 민족의 해당을 먼저 찾았고 거기서부터 보금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금을 받아들인 이방 민족에게도 그들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조국의 대선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국 생각 여러분 이것은 한결같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문을 펴들면 가장 먼저 고국 소식에 눈이 먼저 가는 것 아닙니까 느헤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바벨론으로 포를로 잡혀갔지만 페르시아 왕의 음식을 책임 맡은 아주 높은 고위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살던 친동생 하나니가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온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페르시아 왕국에서 고위직에 있는 형에게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알려주러 온 것입니다 느헤미아가 동생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하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남은 자들은 능력을 당하고 성전은 불타서 회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아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한오루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느헤미아는 고국 소식을 듣고 아 나는 그때 포로로 잡혀온 것이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슬퍼하며 내 동포는 고난을 당하고 사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편안하게 살았구나 하는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남북 대치가 한창이던 70년대 초 미국에 이민 온 어느 장로가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위험과 지옥 같은 서울을 떠나 천국 같은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도의 기도가 아니죠 특별히 장로가 강대상에서 할 기도는 더더욱 아니죠 느헤미아는 내 백성이 지금 능용을 당하고 내 나라 내 동포가 지금 능력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듣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또 에스도를 보세요 에스도는 그 어느 누구봐도 애국여성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제2권력자인 하만이 에스도의 삼촌 모르드게를 미워한 나머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12월 13일로 날짜까지 정해서 왕의 허가를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우인 에스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에스로 왕의 왕우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런 당시 페르시아의 왕궁 규례는 아무리 왕우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에스도 자신도 한 달이 넘도록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만일 왕의 부름이 심히 없는데 왕에게 들어가는 사람은 왕우라고 해도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들고 있는 금유를 내밀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도조차도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도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에스도 왕 앞에 나가기 전 먼저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고 여인으로 왕에게 이뻐 보이라고 단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시녀들과 함께 더불어 밤낮 3일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하는 후에 귀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물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에스도와 함께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멸망 직전에 있던 유대민족을 구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진태양난의 위기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고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고 기도하면 우리 종국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는 망할 수 있어도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고요하다는 말은 소요스러움이 없는 외적인 삶의 정황을 나타내주는 표현이며 평안하다는 말은 불안이 없는 내적인 삶의 정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불안하지 않고 밖으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의 정황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의 정황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저 편안히 먹고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앞에 강조되어 있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경건과 단정함입니다 경건과 단정함으로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단어로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닮아가는 삶의 덕목을 강조하는 단어로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정함은 사람과의 관계에 쓰여지는 단어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질서 있는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요하고도 평안한 삶의 정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정황은 정치인들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과 결정적인 결정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군사정권 아래서 오래 살면서 자유가 유보되었던 부자라는 사람도 경험하였고 또 지나간 미국에서 극보수자인 오바마 정권에 살면서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권한하는 것입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과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하라 한 정치사회학자는 한국 사람들이 정치에 결코 무관심한 민족은 아닌데 한국인의 정치의식이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는 집단의식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공공의식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집단의식 공동체의식은 대체로 우리 집 우리나라 우리 학교와 같은 우리 공동체의식으로 그 스케일이 그 영역이 매우 좁다는 겁니다 우리는 담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원인은 농경문화의 영향으로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집을 지을 때 중요하셔야 하는 것이 담 울타리였습니다 우리는 울타리 안에서 강렬한 우리의식을 느낍니다 우리 집 우리 식구들 그러나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넓은 우리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선 자기 물건을 아끼던 사람들이 일단 공공장소에 가게 되면 이건 우리 집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허비한다든지 교회에 와서도 내 것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좁은 의미의 우리의식만 있지 넓은 의미의 우리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민족과 아주 유사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그런 애국심을 갖는 한민족이 있다면 그들은 유대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애국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민족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 농경문화와 유목문화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유목민으로 유대인들은 유목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가지고 이사를 다닙니다 여기저기 푸른 초장과 물을 찾으며 이사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족보다 더 큰 스케일의 부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저곳 이사를 다니며 다른 부족을 상대로 할 때 내 가정만 가지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 종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함께 싸워야 하고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보다는 좀 더 넓은 스케일의 민족이라든지 부족이라든지 종족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의식 그래서 유대인의 독특한 애국심의 배경을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케일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만 우리 가족, 우리 의식을 갖지만 그 담을 넘어서면 큰 스케일의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아주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넘어서서 좀 더 커다란 스케일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영말로 미국에 와서 살면서 조국을 걱정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미래가 나의 미래와 무관할 수가 없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민족이라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우리의 복된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네메아가 그리고 에스더가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신학자들 사이에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내게 기도에 대한 명사인 간구, 기도, 도구, 감사가 각기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느냐 아니면 단순한 동의어로서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 사용되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도바울이 기도를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하는 첫째라는 단어는 철제, 둘째, 셋째 할 때 논리적 순서를 가르치기 위한 첫째가 아니라 세컨투나한 무엇보다도 첫째되는 의미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많은 의무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기도 방법, 혹은 기도의 유형, 기도의 수단을 총동원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하루밖에 남지 않은 우리 조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일경에 전기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국회가 모여서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보니까 수상인 처칠이 앞에 의자에다가 머리를 파묻고 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일국의 수상이 한 나라의 중요한 의자를 논의하는 마당에서 어떻게 졸고 계십니까? 하고 핀잔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칠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졸다니요 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아니 하필이면 이럴 때 기도하십니까? 하필이면 여기서 기도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처칠이 벌떡 일어나서 병력 같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 기도하란 말입니까? 지금 이 자리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은혼되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없다면 어디서 기도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일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만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에 따른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소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며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여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이처럼 기도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에 합당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잃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치적 책임이 있는 행동이 요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투표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시점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투표는 이번 대한민국 대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대표권도 투표권도 없습니다 모든 선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 시의원 선거 주선거 그리고 연방선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거에 참여하십시오 민주국가에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단 하나 그것은 투표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에서 구태타로 나라가 바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저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입니다 이처럼 투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의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투표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 나 개인은 누구를 찍어야 할 것인가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세워진다면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중요하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스카틀랜드는 메리라는 이름의 여왕이 통치할 때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종교는 부패했고 도덕은 땅에 떨어졌으며 정치는 표로하고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 자신이 불륜의 범죄를 저지르고 민족은 우상승부의 깊은 시면 속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민족의 어둠 속에서 한 사람, 자안낙스가 엎드려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스카틀랜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자안낙스는 원래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개혁운동을 하면서 메리 여왕이 무선 나머지 프랑스와 스위스로 두 번씩이나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는 그가 결사적으로 금식기도를 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메리 여왕이 잔낙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여왕은 영국의 전 군대보다도 잔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자안낙스는 복음으로 스카틀랜드를 재건하고 개혁을 성취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힘은 기도의 힘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투표하자고 하면 그 후보가 기독교인인가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좁은 안목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운영하시지는 않습니다 70년간의 바빌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방 나라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기를 내목자라고 하였고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는 여왁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의 왕이라 하지만은 자신의 목자처럼 들었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투표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해서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순복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망국병인 지방색을 띄워놓고 파당을 띄워놓고 자기 이익을 띄워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뽑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